안녕하세요. LCK 아나운서 이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한 시즌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도 너무 처음 같아가지고 끝난다는 게 일단 안 믿기고 되게 즐겁기도 했고 좀 두렵기도 했던 시즌이었어요. 저에게 좀 처음이기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이번 시즌 좀 재밌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아나운서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대에 그래도 내가 꼭 하고 싶은 꿈은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아나운서 준비를 좀 병행을 했고요. 이 전까지는 교통캐스터로 교통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LCK는 사실 국내에서 LCK라는 리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고 저는 LCK 자체를 알게 된 건 대학생 때 알게 됐습니다. 일단 LCK가 이번에 공개 채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고가 뜨자마자 저도 봤죠. 제가 아나운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봤는데 처음에는 LCK 아나운서가 되는 사람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그 공고를 봤을 때는 제가 아나운서 경력이 길지 않다 보니까 내가 저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해서 조금 망설였던 것도 있는데 사실 도전을 하는 게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도전해야지 하고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원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면접 과정이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일단 같이 면접을 봤던 경쟁자분들과 게임을 시키셨는데 사실 이게 다른 곳에서는 겪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다섯 명 다섯 명 팀을 나눠서 게임을 했는데 저희끼리 이제 포지션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겹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글 라인을 가진 않지만 그럼 제가 정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오카이를 선택해가지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처음 합을 맞췄는데 저희가 다들 말씀을 잘하셔서 그런지 딱딱 뭔가 원하는 말들을 하고 해서 그런지 제 경기력이 뭔가 그렇게 좋았다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팀원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경기력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밌었어요. 제가 사실 정글을 가지 않고 마오카이를 많이 하진 않아서 제가 스킨은 따로 없는데 일단 저는 마오카이를 선택한 이유가 그래도 내가 원하지 않는 포지션의 정글로 선택이 됐을 때 그나마 많이 했던 게 마오카이여서 좀 자신 있게 저 그래도 마오카이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했었어요. 일단 LCK 아나운서로 최종 합격이 됐다 했을 때 정말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큰 행복감을 느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행복을 느꼈고요. 사실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흘렸던 눈물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변 지인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근데 너가 될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좀 다양했지만 그 중에서도 LCK하고 은빈이가 그래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좀 면접 과정이 길었다 보니까 같이 도와주거나 뭔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은빈아 너 근데 그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그래서 된 거야. 정말 축하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줘서 지인들에게도 축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LCK 면접 과정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자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좀 했었는데 제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면 좀 밝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을 했었고 그 진실된 모습 중에 LCK 선수들에 대한 리스펙 하는 마음이라던가 내가 이 리그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좀 열심히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아나운서 경력 자체는 길지 않지만 저희가 면접 과정이 길었어서인지 좀 다양한 모습을 보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좀 순발력적인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무대에서의 떨지 않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PD님들이 보시기에 제 역량이 좀 갖춰졌다고 생각해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저의 강점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많이 떨고 있는데 그 정도로 떨리는 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몰랐던 저의 강점인데 좀 그런 부분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게임 실력은 제 손이 머리와 다르게 안 따라줘서 아직 잘 못하는데요. 저는 서폿 라인이랑 탑 라인을 좀 주로 가는데 원래는 서폿 라인을 가다가 저도 뭔가 라인전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LCK 이번 써머를 겪으면서 라인전을 해보고 싶어서 탑을 가는데 탑에서 하는 거는 이제 모데카이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작가님한테도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인게임적인 내용으로는 뭐 PD님들이나 언니들도 좀 많은 도움을 줬었고요. 그 외적인 부분으로는 선수들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인터뷰어가 된 거니까 이 선수분들을 인터뷰할 때 이 선수를 잘 알지 못하면은 매력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생각에 조금 더 내가 이 선수들의 매력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선수들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까지 헬리오스님이 같이 하는 걸 모르고 콘텐츠 촬영은 했는데 사실 콘텐츠 촬영 자체도 저한테는 너무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지만 실제로도 방송 외에 헬리오스님이 따로 게임을 같이 해주신다거나 이런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MSI 분석 데스크를 제가 처음 했을 때 리허설을 좀 도와주셨었어요. 근데 끝나고 이제 카톡이 하나 왔는데 은비님 처음인데 저보다 잘하시는데요? 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일 때보다 잘했던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든지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고 또 제 첫 방송이 어쨌든 스프링 결승전이어서 케이스포돔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팬분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현장 인터뷰를 처음으로 맡게 돼서 팬분들의 그런 열기 가득한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걸 모니터링 할 때는 또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 규모에 정말 내가 이제 진짜 LCK와 함께하게 됐구나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행복감을 또 한 번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롤파크는 되게 관중들이랑 제가 인터뷰하는 자리랑 생각보다 가까워요. 그래서 뭔가 팬분들의 표정까지도 다 보여서 그게 좀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근데 처음엔 당연히 그게 오히려 좀 떨리는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그 팬분들의 생생한 표정이나 뭔가 응원 소리 같은 걸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선수분은 쇼메이커 선수인데요. 쇼메이커 선수는 어쨌든 또 엄청난 베테랑 선수이시다 보니까 인터뷰를 좀 제가 많이 봤었을 때 그래도 요즘에는 센스 있는 답변이나 센스 있는 제스처나 이런 걸 많이 해주시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인터뷰할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좀 인터뷰가 재밌게 완성됐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달랐던 선수라고 하면은 구마 유시 선수인데 T1 유튜브나 이런 걸 봤을 때 장난스러운 모습은 어느 정도 있는 건 당연히 선수분들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의 조금 시니컬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했던 선수였어요. 근데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되게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사실 여담을 할 시간은 딱히 없거든요. 선수들이랑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구마 유시 선수를 인터뷰하러 갔을 때 구마 유시 선수가 인터뷰 존에서는 처음 뵙네요.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스윗한 모습이 있으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당연히 페이커 선수여서 떨린다 이것보다는 저는 모든 선수들을 만날 때 다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페이커 선수는 제가 봤던 모습이랑 되게 같으셨던 것 같아요.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셨고 바른 모습을 보여주셨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뭔가 토끼라는 이미지가 생긴 게 되게 저는 좋은데 저는 동물을 사랑하지만 특히 뭐 토끼를 좋아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요. 제 이미지로 또 굳혔다 보니까 토끼가 더 좋아졌습니다. 뭐 그냥 운동하거나 이런 자기관리 말고 저는 말씀해주신 진행 능력에 대한 자기관리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아나운서가 됐다고 해서 저의 부족한 점들이 그냥 갑자기 채워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레슨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정상에 오르신 그런 가수분들이 여전히 보컬 레슨을 받으시는 것처럼 저도 LCK에서 제 역할을 더 잘해내고 싶어서 그런 레슨을 아직까지 받고 있고요.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일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나 뭐 외부적인 스트레스에는 그냥 저는 그냥 맛있는 거 먹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풀고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잇기 위해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서는 또 다른 그냥 인케임적인 스트레스가 나오긴 하죠. 저는 매운 거 먹어요. 맵고 짠 거 있잖아요. 뭐 치킨도 숯불치킨 중에 양념에 아주 잘 구워진 치킨 뭐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뭔가 조언이라는 표현은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지만 제가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일단 이 스포츠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팬분들이랑 이렇게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단 너무 재밌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계속 도전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한 시즌밖에 안 겪었지만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스프링 결승전 할 때는 지역이 서울이었어서 어디 외부 지역으로 간 건 아니었는데 일단 경주라는 도시를 가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설렘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한 번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고 이제는 정말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이렇게 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시즌 이렇게 지났는데 좀 서투른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 모습까지도 귀여워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제가 조금씩 적응 잘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LCK에서 제가 아직 못 보여드린 모습이 많거든요. 한 0.1% 보여드렸으니까 나머지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